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질병의 증상을 제거해주는 대증요법을 따르면 질병의 원인이 남아있는 한은 잘라도 잘라도 끊임없이 질병의 싹은 터오를 거예요 그래서 대증요법으로 지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근원을 뿌리를 좀 뽑아서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인요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병이라고 하는 현대인들을 많이 괴롭히는 질병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못 먹어서 말라가지고 찾아오는 질병이 더 많을까요? 너무 이것저것 절제하지 않고 많이 먹어서 비만 때문에 찾아오는 질병이 많을까요? 어떤 것이고 정상을 뛰어넘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먹거리가 너무 풍족해요 또 조미료 또 여러 가지 맛있게 만드는 이상한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이 마지막 끝부분에서만 짜릿하게 맛있게 만드는 물질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먹다 보면 칼로리 과잉 상태가 되게 되어 있고 쓰고 남은 것들은 저장이 되어서 비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알기는 아는데 별로 대책이 없어요 한 번 여기 입맛대로 쫓아가다 보면 나쁜 것 알면서도 끊기가 어렵고 비만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 비만에 대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만 아랫배가 나와도 미국 사람들 이렇게 나온 사람하고 똑같은 종류의 비만형 질병들이 찾아와서 대한비만학교에서는 국제보건기구의 비만 정의를 벌였습니다 그 정의로는 한국 사람들은 다 날씬해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을 중에서 상대적으로 조금만 아랫배가 나와도 미국의 고도비만인 사람들과 똑같은 비만형 질병이 찾아오기 때문에 BMI가 25 넘으면 미국에서는 그저 과체중이라고 얘기하지만 한국에서는 비만 질환자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체질량 지수 키에 비해서 얼마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느냐 이 지수가 25 이상인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이게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늘어가는데 전 국민의 거의 30% 내지 40%가 비만 환자입니다 뭐 뚱뚱하면 보기 좋고 어떻겠느냐 그런데 여러 가지 질병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질병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도 비만이 오면 더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지난 16년 동안 관찰해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남성들은 체중이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뚱뚱하다고 하는 이유 딱 하나만 가지고 암이 누가 더 걸렸느냐 비교를 해보니까 체중이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서 뚱뚱한 사람들은 남자들의 경우에는 52%가 더 암에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뚱뚱하다고 하는 딱 한 항목만 가지고 암에 62%가 더 많이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의 국민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랫배 나온 것 이거 그렇게 방법만 알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는데 이게 왜 암을 불러일으키는지 또 진짜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결론이었는지 좀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나이 들어서 살이 찐 것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비만이 온 것은 몇 배로 더 해롭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아무리 잘 먹어도 위로는 안 크죠 어디로 커요 옆으로 커요 먹었는데 에너지가 쓰고도 남아 그럼 몸 어디에 가는 저장을 해야 되는데 위로 저장을 해주지는 않아 키가 크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옆으로만 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청소년들은 많이 먹으면 남아도는 에너지를 어디다 붙여 놓아야 되는데 위도 키를 클 때니까 위로도 더 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비만인 경우와 키가 다 큰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비만이 오는 경우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어렸을 때는 이게 세포가 어린아이들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누구든지 죽어요 세포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세포 숫자보다도 다시 분열되는 숫자가 많으니까 키가 크는 겁니다 즉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도 세포 분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자고 일어나면 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렸을 때 한참 크는 나이에 뭔가를 많이 먹었다 그러면 남아도는 에너지를 어디다 저장을 해놓는가 하면 지방세포도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지방세포도 엄청난 속도로 분열을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지방세포 숫자 자체가 늘어나요 어렸을 때 살찌는 것은 그런데 나이 들면 다 느려 행동도 느리고 세포 분열 속도도 느려요 그래서 똑같은 넘치는 칼로리를 먹었을 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세포 분열 속도가 빠르지는 않으니까 이미 만들어진 지방세포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살을 찝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이거 살 빼야 되겠다 하고 똑같이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와 나이 들어서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그 다음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 들어서 살찐 사람들은 칼로리가 적으면 이 지방에서 뜯어 먹으면 되는 거죠 모지라는 건 부풀어 올라온 풍선 바람 빼듯이 그 칼로리 쓰는 대로 체중이 줄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비만인 사람은 지방세포 숫자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며칠 굶는다고 해서 그 세포 자체가 증발되지는 않거든요 잘 안 빠집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비만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병을 비만 때문에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질병 암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청소년 시기에 이미 비만이었다 하는 사람들은 그 뒤로 평생을 지켜보니까 어렸을 때 비만이 아니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암이라고 하는 암은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암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나는 암 걸리지 않고 살 거야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건데 아무리 다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비타민 먹고 뭐 하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암 발병 원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청소년 시기에 비만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늘 발표되는 논문을 보니까 적어도 18종류 이상의 암이 훨씬 더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비만 암 발생 원천이다 이런 제목으로 뭐 아이고 토실토실하니 보기 좋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이 강의 듣고 아들이나 손자들에게 아이고 복스럽다 그 가짜 인사하면 안 돼 이 방학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걸 해결해 주도록 해줘야 암보험보다 더 좋은 암드는 보험을 들게 어른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굉장히 큰 연구 결과를 봅니다 국가의 연구 자금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연구진들이 발표한 논문인데 여기 오비스틱 이 비만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는 유명한 논문집 2023년 11월 6일 바로 한 달 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막 여기저기 다룰 정도로 유명한 논문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내용을 자세히 지금 이제 읽어봤는데 제목은 청소년의 BMI 체질량 지수죠 얼마나 키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느냐 얼마나 뚱뚱하냐 이것을 여기 스웨덴에도 다 군인을 가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16살 내지 20살 정도 되는 젊은 청년들이 나 군대 가야 됩니다 하고 신체검사를 한 통계가 다행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무데서나 또 연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통계를 다 뒤져가지고 BMI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이 BMI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암이 얼마나 잘 걸리는지를 다 찾아냈고 그리고 암 중에서도 어디 암이 얼마나 더 많이 걸리느냐를 다 검사를 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BMI와 남성의 부위별 암 사이의 연관성 그래서 그 나라에 등록된 그 군에 입대하기 위한 청년들이 다 검사한 데이터를 살펴가지고 그리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났어도 암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다 컴퓨터로 파악이 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뚱뚱한 이유 딱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암이 어디에 몇 프로나 더 많이 걸렸나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이분들이 한 거예요 18세에서 한 20세 정도 되는 남자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쭉 보면은 다른 논문을 또 비교해 보니까 비만 하면은 남자들만 암에 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똑같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들만 대상으로 했지만 여자들도 귀다듬은 안 되고 똑같아 결론은 그런데 그때 키를 잿고 아주 훈련받은 간호사들이 키를 잿고 몸무게도 잿고 그리고 몸무게를 키로그램으로 계산해서 자승 두 번을 곱하고 그 숫자를 그 사람의 키 미터를 이제 키 키를 미터로 계산한 것에 자승으로 체중을 나눈 것을 BMI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키에 비해서 얼마나 뚱뚱하냐 이 수치입니다 그것을 다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숫자가 148만 9천 명 15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얻은 결론이라서 이건 학자들은 무시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다른 연구 결과는 한 60명 40명 아니면 500명 이 정도 가지고 발표한 논문들이 대부분인데 이건 국가의 연구 자금을 받아가지고 연구한 대대적인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에 16세에서 한 20세까지 군대 가겠다고 검사한 사람들은 한 160만 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몇 사람은 뺐어요 누구를 뺐느냐 이미 그 나이에 암 걸린 사람은 불공평하잖아요 뺐어요 그리고 그 검사를 한 날짜부터 5년 이내로 암이 걸린 사람도 다 뺐어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건강한 사람들이 딱 하나 뚱뚱하다고 하는 이유로 20년, 40년, 50년 뒤에 암이 더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것만을 과학적으로 보기 위해서 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논문의 아주 소중한 가치가 뭔가면 그때 처음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이 나라 사람들에게서 담배를 폈는지 안 폈는지를 또 연구를 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의 사람들이 담배를 폈는지 안 폈는지에 대한 이 자료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무리 날씬해도 담배를 많이 폈으면 담배 때문에 암이 걸렸을 수 있는데 그 자료를 안 넣으면 뚱뚱해서 암 걸렸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도 나올 수도 있어서 이것까지 다 조정을 했어요 굉장히 아주 체계적인 논문인데 처음에 그 대상 연구 대상자가 거의 150만 명 젊은 청년 남자들 이제 BMI가 있었고 그리고 그 뒤로 30년 그럼 적어도 50세가 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중년 후반 정도가 됐을 때 그 안에 얼마나 암이 걸렸는가 하고 통계를 뽑아보니까 7만 8,217명이나 암이 걸렸어요 이제 컴퓨터로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젊었을 때 날씬한 것과 그때 뚱뚱한 것과 암이 더 많이 걸리고 안 걸리고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연구를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논문의 결론은 날씬한 사람들보다도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암에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고 하면 젊어서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 체중만큼은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일평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가지 암만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8종류 분야에서 전신분야에서 암이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18개 암이 뭐냐면 악성 흑색종이 더 많이 걸렸고 백혈병이 더 많이 걸렸고 골수종 뼈암이죠 호지킨 림프종 림프암 두 종류로 나뉘어지죠 호지킨 림프종 비호지킨 림프종 모두 다 더 많이 걸려요 폐암 또 두경부암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식도암 또 위암 췌장암 간암 담낭암 결장암 직장암 신장암 방광암 안 걸리는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암이 훨씬 더 많이 걸렸는데 여기 보니까 선형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연관이 돼 있다 그 얘기는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더 많이 걸렸다는 겁니다 선형적이라는 얘기는 조금 뚱뚱하면 요만큼 더 걸렸고 더 뚱뚱하면 요만큼 더 걸리고 더 뚱뚱하면 요만큼 걸리고 이거는 뚱뚱한 것과 암 걸리는 것과 완전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 18세에서 20세 젊은 청년들이 이미 그 시기에 뚱뚱한 것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구 사람들이잖아요 서구 사람들이니까 막 BMI가 27, 29, 30 이렇게 넘어야 뚱뚱하다고 그러는데 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덜 뚱뚱한 사람들까지 다 비교를 했는데 청년 시기에 뭐 그렇게 뚱뚱한 사람은 없죠 이 논문을 자세히 보니까 BMI가 25, 26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나이 들면 더 뚱뚱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하고도 거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논문인데 여기 그 논문에 나오는 그림 한 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악성 흑색종은 악성 흑색종은 아주 뚱뚱하지 않은 정상적인 청년들보다도 그 뒤로 30년이 지나면서 이 흑색종이라고 하는 암에 몇 프로가 더 걸리는가 여기 보니까 한 8% 정도가 더 흑색종에 더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기관지 암이든지 여기 들어가는 기관지 암이든지 조금 더 들어가서 양쪽 폐 쪽에 암이 걸린 경우는 뚱뚱한 사람들이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13%가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손 쪽의 암이든지 이 목 쪽의 암이든지 그런 암은 뚱뚱한 사람들이 16%가 더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신경에도 암이 생길 수 있죠 그것도 세포니까 중추 신경계 암은 한 4% 정도 더 걸리고 갑상선 암은 11%가 뚱뚱한 사람들한테 더 잘 걸립니다 이건 청년들 얘기인데 나이 들어서 뚱뚱하면 이게 더 관계가 더 많이 깊은 걸로 나와요 식도암이 제일 심각하네요 뚱뚱할 때 제일 불리한 게 식도암입니다 뚱뚱한 사람은 안 뚱뚱한 사람보다도 58%가 더 많이 걸려 뚱뚱한 것하고 식도암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에 지방이 많이 있으면 위장이 눌리겠죠 여기 기름덩어리로 눌리면 복압이 높아져요 폐를 누르는 힘이 뚱뚱한 사람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산이 눌려서 어디로 올라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식도로 올라오는 역류성 식도염에 뚱뚱하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위산이 식도를 훑고 훑고 훑다 보니 역류성 식도염이 지나쳐 식도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체중만 줄여도 한결 부드럽습니다 자그마치 58%가 더 많이 걸리고 위암, 위암 중에서도요 여기 식도에서 위장으로 들어가는 쪽에 붙어있는 문을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분문, 분문 위장에서 12장으로 내려가는 쪽 문을 뭐라고 불러요 유문, 뚱뚱하면 어디 쪽에서 암이 더 많이 걸릴까요 지금 똑같은 얘기죠 눌리니까 위산이 분문 위에 있는 분문을 자꾸 치고 식도로 올라가니까 그 과략근육도 망가지겠죠 그 부분이 다른 데보다 더 암으로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위암 중에서도 그게 자그마치 51%가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걸려요 쇄장암은 쇄장암은 32%가 더 많이 걸리고 간암이나 쓸개암은 35%가 더 많이 걸리고 대장암은 32%, 직장암은 18%, 신장암도 44%나 더 많이 걸려요 방광암 7%, 백혈병 26%, 골수종 19%, 호치킨 림프종 25%, 비호치킨 림프종 21% 이렇게 거의 전신의 암이 훨씬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지금 청소년들 국가가 자원지원에서 다이어트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라 이 논문의 결론이 그거예요 이렇게 중요한데 정부가 돈을 써서라도 이거 정책적으로 청소년 비만을 잡아야 된다 평생을 아파서 고생을 하고 결국은 그 보험료 다 지불하려면 재정이 얼마나 낭비가 되느냐 젊어서 살만 조금 빼게 해주면 재정적으로도 남는 거다 이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논문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좀 아랫배 살이 나온 것이 이렇게 심각하고 평생을 질병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방학을 맞이할 때 다른 것보다도 이거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잘못하면 돈만 쓰고 몸만 버려요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지난 70년간 2만 6천 종류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논문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발표됐다는 얘기는 아직 제대로 된 답을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약 하나 나오면 그걸로 끝나지 뭐 계속 개발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조사해 보니까 99.5%는 다 실패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그때는 빠졌는데 5년 내로 다 옛날로 돌아가거나 옛날보다 더 졌어 거의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다라고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이 비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백투에 대해서는 수십 가지 통합적인 방법으로 그냥 너무 배고프지 않게 요요현상 없게 그러면서 즐겁게 이 산 저 산 온천물 바닷물 여러 가지 그저 즐겁게 놀면서 근본적으로 정상 체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 오토파지 스위치를 키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비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 모든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무조건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살은 빠집니다 그런데 영양소도 빠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체중 빠지는 걸로만 기분 좋아했는데 영양소가 안 먹었으니까 더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비만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양결핍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영양을 먹으면 얘들이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겠죠 에너지가 되고 그러려면 밥풀 때기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영양소들이 있어야만 이 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라면 하나 먹어 햄버거 고기 덩어리 하나 먹어 그러면 칼로리는 엄청나게 많은 거 분명한데 얘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들이 없어요 이렇게 먹으면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도록 만들어줄 수많은 밀양 영양소들이 결핍되기 때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지 못해 그러니까 남아도는 이 칼로리가 결국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아랫배에 쌓여 있는 것 이게 비만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먹으면 영양결핍성 질병인데 영양결핍이 더 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살이 더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에 대해서는 물론 칼로리를 많이 먹으면 남는 거 저장되니까 비만이 오겠지만 칼로리는 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핍됐었던 밀양 영양소는 옛날에 잔뜩 먹을 때보다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리고 또 칼로리는 줄어드니까 세포 세포 차원에서 있는 오토파지라고 하는 자동청소기가 내 몸에 있는 쓸데없는 지방이라도 뜯어 태우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염증이라도 뜯어먹으면서 에너지로 써야 되겠다 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요신우르 교수가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는 프로그램을 한 달 정도만 하면 드디어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평생의 암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체중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파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과연 그렇게 하면 요요현상 없이 진짜 체중이 정상 체중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보면요 일단은 비만은 포동포동하고 보기 좋다가 아니고 이건 질병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다리가 부러지면 방학이 아니어도 며칠 학교 쉬고 입원하겠죠 다리 부러진 것보다도 심각한 질병이 비만입니다 비만 방학 때라도 활용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분석을 해보면 지방이 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기름기 있는 음식 기름기 있으면 맛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니까 혈액 속에 지방이 많이 돌아다니겠죠 거기다가 고기 위주로 또 먹기 때문에 우리 몸은 소화기관은 고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기관이 아니고 채식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게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지방과 활성산소가 만나면서 과산화 지질이라고 하는 무서운 독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독소가 혈관을 타고 돌다가 혈관 벽에 달라붙어요 혈관 벽에 달라붙든지 아니면 세포까지 들어가서 세포 속에 달라붙든지 몸은 어디에 남아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혈관에 달라붙으면 이 혈관이 두꺼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드러운 게 사라지고 딱딱하게 굳어요 동맥 경화증이 생겨요 자꾸 뭔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피가 흘러다니는 혈관 속에 공간이 좁아져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 혈관을 타고 우리가 먹은 영양문들이 술술 돌아다니다가 어떤 세포 속에 들어가서 태워져야만 이게 소비가 되는 것인데 결국은 칼로리 소비가 더 감소가 될 거예요 그럼 먹은 칼로리가 태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것 이걸 우리는 비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또 이 세포에 얘가 침착이 되면 세포가 기름기에 찌들어가지고 세포 기능이 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포 기능이 떨어지니까 세포가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해 옛날보다 그러니까 세포가 쓰는 칼로리로 줄어들고 먹은 칼로리는 소비가 안 되니까 아랫배에 지방으로 또 대사가 진행이 돼서 살이 붙으니까 비만이 오는 거라 이거예요 이렇게 비만이 오면서 모든 장기 모든 기관들을 망가뜨리는 것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 지방이죠 지방을 뜯어먹어서 버려줘야 돼요 또 지방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와 하나가 되면서도 심각해져서 해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토파지 디톡스라는 거예요 이 지방이 몸에 많으면 그냥 지방만 많은 것이 아니고 염증이 많아지면서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방세포에서는 염증을 만들어내는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를 공격해가지고 그 염증이 많아졌느냐에 따라서 간에서 염증이 생겼으면 간질환이 생길 거고 위장에서 이게 또 공격받아서 염증이 생기면 위장질환이 생길 것이고 신장 쪽에서 이런 염증 독소가 공격해서 망가지면 사구체 신염 신장병이 생길 거예요 모든 병이 생기고 견디다 못해 마지막에는 전부 다 암으로까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뮨 네트워크 2006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지방이 이 면역세포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염증 물질들을 만들어낸다 특별히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홀몬 같은 것을 지방세포에서 만들어내고 얘들이 염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비만인 사람들은 왜 질병이 많은지 여기 보면 지방세포가 많으면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고 하는 홀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렙틴이 면역세포 중에서도 최전선에 있는 단액구를 자꾸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와보세요 여기 와보세요 옵니다 오면 이 단액구가 들어와서 얘는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무기를 쏘는 거예요 지방세포에다가 그러면 그때 뭐가 많이 높아지는가 하고 발표된 것을 보면 렙틴이 지방세포에서 많이 분비가 되고 또 여기 뭐가 많이 분비가 돼요? 비스파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지방세포가 많으면 더 많이 분비가 돼요 얘는 염증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몸에 염증이 많아요 이 뚱뚱한 사람은 거기다가 또 지금 얘기한 아디포넥틴이 이제 적게 분비가 되는데 얘는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얘가 적게 분비가 되니까 인슐린 민감도를 막 높여주는 물질이 적게 분비가 되니까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인슐린이 세포 초인종을 한 번만 딱 눌러도 열어져야 돼 민감하게 그런 사람들은 모든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태워지니까 당뇨에 안 걸려요 그런데 지방질이 많으면 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서 눌러도 세포문이 안 열어지니까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슐린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주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더 뚱뚱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털루킨6 단핵구가 이런 걸 막 분비를 한단 말이에요 얘는 염증을 만드는 물질이에요 2중, 3중으로 비만을 가진 사람들은 염증이 많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MCP-1이 많아지는데 얘는 자꾸 총든 탄핵구를 오라고 까부르는 친구들이에요 얘가 많이 오면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고 염증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액큐트 페이스 몰래큘레스 얘가 또 많아지는데 얘는 급성 염증 유발 분자를 높여주는 거예요 하여튼 지방이 많으면 결론적으로 우리 혈액검사는 CRP라는 숫자가 있죠 이게 뚱뚱한 사람 높아요 여러 가지로 염증을 높여주는 일을 지방세포가 해주는데 뚱뚱하면 그 지방세포가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핵구가 막 염증을 만드니까 야 여기 뭐 큰 전쟁이 일어났네 이제 대식세포가 또 여기로 모여들어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암을 만들어낼 수 있는 TNF 알파나 염증 유발 물질 인텔루킨 6나 이런 것들이 2중 3중으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눈으로 딱 보면 아는 게 비만인데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정상 체중 될 때까지는 오토파지를 몇 번 할부로 나눠서 하더라도 하는 게 좋아요 정상 체중 될 때까지 체지방이 정상이 될 때까지 비만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는데 암 빨리 늙어요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 위염 및 여러 가지 위장 질환 동맥 경화증, 고혈압, 또 아토피성, 피부형, 수많은 신경계통, 치매, 파킨슨 여러 가지 질병들이 비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보건기구에서도 1996년도에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합해서 이렇게 결론을 발표합니다 비만은 질병이다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다 그래서 이 지방을 의학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넘치는 지방 없애주는 방법은 다 민간요법이죠 다이어트 하는 건 많이 먹어서 쪘으니까 안 먹으면 빠지겠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왜? 사람은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일정 순간까지는 안 먹을 수 있고 안 먹는 순간에는 체중이 빠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먹어야 돼 언젠가 먹기 시작하는 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어느 날 우리 주인 양반이 막 밥을 안 먹기 시작을 하는데 야 지난 10일 동안 내가 하마터면 굶어 죽을 뻔했네 근데 계속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날 먹겠죠 먹기 시작을 하면 세포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아주 정신없이 먹는 겁니다 정신없이 그런데 옛날만큼 살이 쪘어 정신없이 며칠 먹다 보니까 그런데 옛날만큼 쪘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주인 양반이 언제 또 이렇게 며칠 굶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안 죽고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먹고 있는 동안에 좀 더 많이 먹어서 저장을 해놔야 되겠다 이게 요요현상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의학 쪽으로는 넘치는 지방을 어떻게 뜯어 먹을지 메커니즘이 다 발표가 됐는데 의학 쪽으로 다이어트를 안 하고 그냥 굶는 걸로만 하니까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의학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토파지로 나옵니다 평상시보다 약간 칼로리는 적게 먹는데 그냥 칼로리만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백투에 대해서는 배가 고프지 않도록 꼭 필요한 영양소는 더 많이 먹는 특수 오토파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kcal를 먹는데 500kcal만 먹는다 그럼 얼마가 부족해요? 하루 살아가는데 1500kcal가 부족하니까 그때 내 몸에 어떤 염증이나 지방이라도 태워서 에너지로 쓰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져요 그러나 칼로리만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다 찌들어 붙어있는 기름기 뜯어내고 분류하고 이럴 때는 또 많은 영양소가 필요해요 평상시 그런 거 다 안 먹었던 거예요 그것은 더 먹으면서 오토파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을 보세요 이 논문에 발표된 그림을 보니까 여러 가지를 뜯어먹는데 그중에 기름 덩어리가 남아도는 게 많이 붙어있네 아랫배 보니까 그러면 이 자동청소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기름 덩어리입니다 오토파지 스위치에 왜 켜졌어요? 칼로리가 부족한데 내 몸 어디선가 뜯어먹어도 주인에게는 조금 더 피해가 되지 않으면서 칼로리 만들어내는 것 이걸 뜯어먹는데 칼로리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쓸모없는 게 뭘까요? 지방입니다 지방만 보면 아주 정신없이 뜯어먹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오토파지 중에서도 지방을 전문적으로 뜯어먹는 오토파지는 아예 너무 중요해서 이름을 따로 붙였어요 영어로 리포 지방이라고 하는 리포 이걸 먹는 전문 자동청소기다 그래서 리포파지라고 이름을 아예 전문적으로 붙였어요 배고프지 않게 쭈글거리지 않으면서 요요현상 없이 원래 상태로 지방만 싹 뜯어먹기를 원하면 리포파지라고 하는 이 오토파지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Molecular Cells 이 유명한 저널 2020년 8월 31일자에 발표된 것도 보니까 리포파지 지방 남아도는 지방만 자동청소기가 뜯어먹는 아예 전문 이름이 있다니까요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 우리 몸은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남아 놓은 지방만 어떻게 뜯어먹는지에 대해서 여기 구체적으로 메커니즘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림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위치 키는 벽이 나오는데 백투에덴에서는 이 리포파지 스위치가 켜지는 방법을 이렇게 여기 자세히 보면 한없이 오래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때 수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해요 칼로리는 분명히 좀 적어야 얘가 일단 켜집니다 그러나 얘가 진행되기 위해서 여기 Nutrient Deprivation 영양학적으로 예전에 먹을 때보다 조금 더 결핍돼야 스위치는 켜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청소기 스위치 켜졌다고 해서 찌들어있는 때를 벗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녹일 때 필요한 영양소 여기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등장을 해요 그걸 먹으면서 해야 오토파지 스위치 켜졌고 오토파고르가 또 자라기 위해서도 영양소가 있어야 되고 이 걸레가 점점 커지는데 또 찌들어 붙어있는 지방을 뜯어내는 데도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드디어 지방을 이 청소기 속에 다 모아놨어요 그러면 리소솜이 찾아와서 얘를 분해하면 단위 부피당 칼로리가 제일 많은 아주 이걸 뭐라고 해봐 아주 노른자를 모아온 거예요 배가 하나도 안 고픕니다 이런 식으로 오토파지에 대한 과학적인 최근 연구 결과들을 활용을 해서 이 젊은 청년들이 지금 약간의 비만이 있을 때 나이가 들면서 모든 암이 여기 비만 세포에서 이 암들이 쏟아져 나오는 원천의 셈이 되는 거구나 이걸 알고서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겠어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이 오토파지 다이어트를 통해서 평생 암 같은 것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은 걱정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꿈을 펼칠 수 있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젊은 시절에 준비를 하면서 평생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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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